전주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볼 일이 있어서 시내 쪽으로 가고 엄마랑 이제 가족들이랑은 다 밥 먹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시간대가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거의 집에 도착했대요. 근데 저도 이미 막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집 앞이었거든요. 그럼 같이 들어가자 기다릴게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있으면 길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택시를 타고 제가 이쪽으로 내렸어요. 내려서 제가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바로 앞에 좁은 길에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희 차인 줄 알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엄마 이러면서 손을 마음처럼 흔들었어요. 엄마 이랬는데 차가 이렇게 주차를 하더니 내리는 줄 알고 차 거의 앞까지 갔는데 이제 다른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모르는 아파트 주민분께서 내리신 거예요. 엄마 이러고 갔는데 이렇게 그냥 손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면서 그쪽 길로 갔어요.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이제 택시가 그 좁은 길로 나가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제가 뭐 놓고 간 줄 알고 가시다가 차를 되게 점점 느리게 가시면서 제 쪽으로 후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가시라고 가시라고 가셔도 된다고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